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처음 30%를 돌파했습니다. 한국무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자동차 수출 금액은 204억 5천3백만 달러로, 이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30.3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.6%였는데, 1년 새 8.7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친환경차 한대당 평균 수출 단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만 8천8백6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% 상승했습니다.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친환경차 수출 단가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